네 강연균의 오늘짱이 종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 골드 강연균 매니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짱 공략해볼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 우리 강연균 매니저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한 번씩 쫙 이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성적표를 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익률 탑5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 여전히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27% 넘는 수익률 기록이 됐고요. 15일에 공략했던 라온텍도 19% 그리고 8일에 공략했던 한화 투자증권 15% 13일에 공략한 TCK가 10% 그리고 14일에 공략한 틴크웨어가 6% 넘는 수익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5가지 종목 가운데 우리 강연균 매니저님 코멘트 하실 종목 있으십니까? 지금 종목들을 보시면 전부 다 다음 달에 있을 CES2024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고 계속 반도체에 대한 센티가 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장 키워드도 갖고 나온 건데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가 또 다음 포트에 나올 종목도 또 다음에 제가 추천드릴 종목도 또 그렇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익절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역대 최대치 기록. 두 번째 키워드는 인텔과 이스라엘. 세 번째 키워드 아스트라제네카 OOO 인수로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역대 최대치 기록. 제 몸무게가 요새 역대 최대치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맞다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제 몸무게요. 제 몸무게요. 아 동병상이요. 그렇군요. 다이어트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증시에 몰린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에 대한 얘기인데 2006년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거 보기에는 이거에 대한 좋은 소식이긴 한데 공매도 전면 금지 그리고 주식 양도 소속세 기준 완화 등이 더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수급은 제로를 우선한다는 점을 봤을 때 좋은 호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증권사 종목인 키움증권, 대신증권, 하나투자증권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역대 최대치 기록. 이렇게 많은 증시 자금이 모인 건 그만큼 시장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건데요. 그 기대만큼 또 수익률도 높아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새벽에 전달된 소식이죠. 인텔과 이스라엘 관련해서 어떤 소식이 있었죠? 인텔이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 투자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32조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인텔이 이스라엘에 투자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소식과 함께 인텔이 지난 밤에 5%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반도체에 대한 센티를 더 높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미국 마이크론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6년간 소속에 합의됐다는 내용도 또 더해지면서 반도체 시장의 활황을 또 불러익히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는 인텔의 글라스 기반 기판 사업 파트너인 캠트로닉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과거에 동일한 인텔이 좋은 호재에 있을 때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테크윙 그리고 인텔플레스 등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텔. 이게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한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더라고요. 앞으로 2028년 완공을 해서 공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반도체 센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OOO 인수. 최근에 보면 제약바이오업계 인수업병이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 소식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중국의 세포치료제 제약사인 그라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1조 6천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거는 제약회사를 인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회사를 인수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좋은 부분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이런 부분을 소부장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분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전 소식과 더불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쪽에서도 이런 약간 훈풍이 좀 불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소재이기 때문에 뽑아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여러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카티치료제라고 하는 분야의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는 카티치료제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큐로셀, 그리고 GCL, 그리고 태고사이언스 등이 있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유럽, 영국을 베이스로 한 본사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 기업을 뭔가 인수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바이오 관련한 이야기들이 요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주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짱 공략해볼 이 종목은 뭘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슈에 맞물린 종목입니다. 오늘 짱 이 종목은 큐로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큐로셀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종사는 카티치료제의 여러 분량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전문기업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테크 성공을 위해서는 5대 필수 요소가 있는데 플로펜 기술, 그다음에 임상 결과, 그리고 생산 역량, 판매 채널, 글로벌 확장 등이 있는데 이것들의 가능성을 모두 갖춘 완성형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카티치료제인 안발세를 개발하여 악성 림프종 중 가장 많은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DLBCL 대상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며 2024년도에는 국내 허가가 신청이 되어 있고 25년도에는 승인 및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규 상장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에 관련된 트렌드인 점도 있고 차트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 5유선을 유지하면서 일봉상에서 계속 날아가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최근에 보여주고 있었던 3만 8,500원 이 부분을 돌파한다고 한다면 추가 수급이 발생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다음 달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같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보험 움직임이 지금 6거래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22일장에 좀 쉬긴 했지만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갑자기 이야기하는 순간 7%로 상승폭이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고 매수 주문은 누르신 않으셨을 텐데 일단 그럼 목표 주가를 저희 한번 선정을 해볼까요? 지금 제가 원래 매수가는 한 3만 5천 원 정도에서 3만 4천 5백 원 사이로 잡고 있었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보여줬던 고점인 3만 8천 5백 원을 넘어서 한 3만 8천 9백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저가는 여기서 지금 5일선을 지금 유지해서 가고 있는데 한 10일선 정도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3만 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보유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오늘장 공약해볼 이 종목은 큐로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매질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목표 주가는 3만 8천 9백 원으로 설정을 하셨고요. 매수가는 3만 4천 5백 원입니다. 그리고 손저가 가격은 3만 원으로 제시했고 앞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중국 세포치료제 대학상 12억 달러 인수뿐만 아니라 내년도 1월에 열릴 제필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한 종목 꼽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현규네 오늘장 이 종목 함께했고요. 내일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BN 골드 강현규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